경기도 성남시에 자리한 탕교 테크노벨입니다. IT와 바이오 등 창조산업 분야에서 수도권 대표 연구단지가 조성된 이곳은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 900여 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고용된 근로자 수만 6만여 명, 절반 이상이 20, 30대 젊은 층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자동차로 20여 분이면 닿는 데다 주변 지역에는 서울보다 주거비가 저렴한 곳이 많아 서울의 청년 인구를 대거 흡수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쪽에 많이 이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소프트웨어라든지 IoT라든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없던 산업을 만들어내고 하는 부분으로 기업을... 이 같은 첨단산업연구단지는 신도시 개발과 맞물려 수원 광교와 용인기흥, 인천 송도 등지에서 몸집을 키우는 모습. 이들은 양질의 일자리와 저렴한 주거지를 찾는 서울의 청장년층 인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서울에서 경기도나 인천 등지로 이탈을 고려하는 서울시민은 얼마나 되는 걸까? 서울시내 곳곳을 돌며 각계각층 성인 남녀 250명을 상대로 직접 물었습니다. 취업이나 거주지 마련 등을 이유로 앞으로 서울시를 떠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물은 질문에 인답자 중 64%인 160명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본인이 원하는 일자리를 서울에서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3명 중 1명꼴인 89명이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답을 내놨습니다. 한편 서울시민의 생활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는지를 물은 질문에는 무려 74%에 달하는 186명이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처럼 시민들이 서울에 느끼는 매력이 점차 떨어지는 것을 반영하는 걸까요? 서울의 인구는 매년 5만 명씩 감소해서 2017년이면 천만 명 이하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여기에 인구 고령화는 더욱 심해져서 서울 전체가 성장 동력을 잃고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의 고령화 진행 속도는 최근 10년간 1.7배나 증가하여 부산 다음으로 빨리 늙어가는 도시로 전락했습니다. 젊은 층이 눈높이에 부합하는 일자리가 부족하여 경제활동에 기여도가 높은 생산 인구가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되고 고령자의 경우는 의료시설 같은 생활 편익을 찾아 서울로 이동하기 때문에 서울의 경제활력 토대가 상실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서울의 경우 제조업은 줄고 요식업이나 유통 등 서비스 산업은 늘어 전체적으로 일자리의 임금과 생산성이 낮아지는 문제를 지적합니다. 서비스업의 경우 고용 창출 능력은 제조업보다 2배 이상 높은 데 비해 생산성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고소득에 좋은 일자리가 거의 없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민의 미래 먹거리를 마련할 고부가가치 산업 모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서울시는 우선 기존 관광산업에서 한층 진화한 형태로 전시 회의 분야를 망라한 이른바 마이스 산업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동대문을 중심으로 한 패션 봉제업이나 귀금속, 수제화, 한방약재 등 도심형 제조업을 되살리고 바이오 의료 분야를 육성해 전 연령대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입니다. 물론 서울시가 주력하는 마이스나 바이오 산업의 경우 실제로 고령층의 고용 창출과 생산성 확대에 도움이 되려면 은퇴자 등 실버계층이 지닌 경쟁력을 적극 활용해주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일각에선 서울의 미래 동력이 될 청년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주거대책과 취업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시가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8만 호 추가 건설 계획 등을 내놨지만 근본적으로 전세값 고공행진 등 주택난을 잠재울 강력한 처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일찌감치 대도시들의 쇠퇴를 우려한 바 있습니다. 수도 서울 역시 고유의 프리미엄이 희석되어가는 시점에서 시민의 살림살이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각도의 고민과 체제 개선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TBS 이강훈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